2014년 1월 15일 싱가에 로그 오늘은 새로운 앨범 자켓 촬영을 하고 왔다 아침부터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추웠었다 영하 12도 올해 가장 추운 날씨에서 촬영을 했는데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자켓 촬영하면 스튜디오에서만 촬영을 했었는데 로케로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색다른 경우도 있다 물론 죽긴 했지만 정말 자켓 촬영을 하고 두 달 앨범 준비할 때마다 생각이 많아지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답답하면서도 더 재밌는 것 같다 굉장히 즐거운 경우를 했더니 2014년 1월 15일 싱가에 로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점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켜주세요 그리고 더욱 한글자막은 그리고 다시 1달 뒤